이가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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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또 쓰려면 소원을 들어 드렸는데 무슨 문제라도 쓸 벌리기 두개나 있다 안사신경 이상한거 버렸네 아 쓰레기 자식 오오 쓰레기 자식 오오 마시는걸 가져왔습니다 아 가져만 왔다고 준다고는 안했다 마트로시카 마무리 똥중 똥문성 똥중 똥문성 똥중 똥문성 편지칼 쓰네골 편지칼 쓰네골 다 사수 자수가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랄까 랄까 저 랄까 출구 출구 탈출구 서순 서순 안 먹어도 되겠지? 튕겨내기 괜찮게 해야겠다. 튕겨내기 정도면 뭐. 자 일어나라 사이라 상대된 라이미아 이긴 듯 근거는 없음. 자 이긴 듯 이긴 듯 이긴 듯 이긴 듯 4방 역시 신성이다 신성 신성 쉬프트 667 스와플갱어 스냅고 룸만 구니까 스리단 먹어야겠다 흐릿한 하루 들어가 왜이래 늘 그랬다 왼손 왼손 다들 성직자를 사랑하는게 분명해 아니? 여기도 상점 여기도 상점 호호 호호 이즈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재물로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재물. 재물로 사용하지 말고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 얘네들 첫 턴에는 어차피 텅스탄으로 다 막히잖아. 아니? 어어. 엘리트 고. 나간 낙 비나 리트 정신나갈거 같애 정신나갈거 같애 정신나갈거 같애 정신나갈거XT 정신나 안 나가는 법 꾸를 통하면 됨 짤닉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편지 칼 맛있어. 맹단. 구독할바에 천원 번치. 다섯번 날리고 싶은데 에드블럭 좀 전해주세요. 뭐? 됐어. 그렇지. 편지 검성. 불타. 엘리트 하나 더. 좋아. 좋아. 다섯번. 와 발놀림이다 유독 가스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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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더사즈 M1트킬 어크크 업 언제나 정신 차려보면 있는 백년 퍼즐 쟨 그냥 언젠가 있음 쥐 와 연금이야 잔상이야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연상 잔금 사람 잡는 미친 식물이다 뭐 뭐 날 속였구나 체력 바로 쓰레기 됐다 근데 파충류수를 사면 곤란거는 뱀식물 소환해야 하는거 아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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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장을 해오 가사랑 가사 가사 그 데미지 인지 아닌지 할 수가 없네 룬반구라 눈이 안 보여 룬돔 설마 때리겠어 다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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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은 안 때리는구나 사망 똑바르기 바르기 룬피라미드 프레츠 뱀전 룬피 뱀전 룬피 아 찹쌀이 견과류인 이유는 찹쌀도넛은 뭐야 중복이잖아 안발드저군 반발 남발드저군 이런건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는 데스 한 발 늦으면 된다가는 데스매치 압도 지금 전문성 말고 드로가 없는데 룬피라미드 룬반구 이제 룬 12명체만 있으면 완벽해지네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 없다 드립을 안쳐야겠다고 생각을 꽂혀 먹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스네고리아 도장님이 정말 이런 게을을 좋아할까 으악! 잠깐만! 죽은거 아님? 좋아 워후 보통 게임이 아님 수리거 수장님들 자기들이 하는건 좋아하는데 당하는건 별로 안좋아하며 했을때 극혜하는걸 즐기시니까요 그렇군 지식이 들었다 체력 6인데 어떻게 잡아요 잘 45대 미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한턴 살아남았고 단타는 두번 안때리니까 이겼다 불쾌 빡빡이 아저씨 나온거 다행이네 다행이 아닌가 이겼죠? 자 쓰레기죠? 갈대 작별인사도 시간이 다 되었느니라 낭단 벌서스 총매 회복 이벤트 나올수도 있지 죽었음 오 쒸 쓰레기 게임 되었느니라 집중 약 아무것도 오토보 터져 룬반구 특 스파게티 나옴 룬반구 특 스파게티 더럽고 치사하게 게임할거야 잘 생각했어 나쁜 생각하지만 룬반구 특 스파게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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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예 고맙다 빨리 출고 드나스 드나스 추메 촉촉해져라 촉촉촉 며틀이야 이제 그 pb 18 36 약화 스레쵸 정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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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아 이게 무슨 짓이냐 단타 확률 35% 35%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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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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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딴걸 주네 120 120 40 300 300 260 드로우좀 타겠는데 253이니까 이번 턴 까지는 안대로 된다 오도도도도도 으아 그거 해봐 그거 어리석은 놈 5 장과 방패와 심장 오우 오우 유감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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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세스 아 아깐 돼 크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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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송 힘 좀 고만까요 제멋들여 38들 사망 크렘린 볼 주고 자빠졌는 네 치약이다 아 어떤 이 아 ose 초배에 던지면 안 되겠지 던던던던던던져 연타다 윽 이겼다 심장잡는 재주아 나는 미안하다니까 바이바이 심장독절임 너는 촉촉하리라 푸른 눈의 결함 성직자의 얼굴 맹고보다 좋다 다들 성직자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순애골 표본 보다 좋다 순애골 영영영영영 것을 웃기고 아무튼 摩트